메타인지 온! 경험하기 효모 실험을 해보며 발효를 경험해요. 준비물, 플라스틱 통, 김치 항아리, 풍선, 효모, 설탕 플라스틱 통에 김치 항아리를 씌워요. 플라스틱 통에 설탕과 효모를 넣고 섞어요. 설탕과 효모에 따뜻한 물을 넣어요. 찬물은 오래 걸리고 뜨거운 물은 발효가 안 돼요. 풍선으로 플라스틱 통 입구를 막고 살살 흔들어 섞어요. 효모가 발효되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을 관찰해요.